어렸을 때부터 어린 사람들까지 더 알고 있었어요 너무 귀여워서 귀엽고 잘하고 있으니까 다 좋아하고 있었어요 어! 안녕! 한국인 안녕! 이런 거 말해요 이름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터키에서 왔던 하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8개월쯤 됐어요 저는 그때 대학교였을 때 국제무역 공부하고 있으니까 수업할 때도 중국이나 에이저나라 에코노미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매력이 생겼어요 케이팝 드라마? 아 그때까지 모르겠었어요 아 아는데 드라마 보는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바쁘니까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매력이 생겼고 드라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드라마 보셨어요? I can hear your voice 그거 봤어요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 있어요? 하수 빅뱅 빅뱅이였어요 디드라마 좋아해요 되게 콩닥콩닥 하시나봐요 네 지금 대학교에서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가끔씩 모델을 하고 있어요 모델을 제일 좋대요? 전 어려워요 터키에서 배구보다 축구도 더 인기가 많아서 배구는 그냥 가끔씩 보통 여자들, 남자 말고 여자들 잘 할 때 인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없어져요 남자 배구보다 여자 배구보다 훨씬 더 잘해요? 네 맞아요 남자 배구도 있지만 여자는 더 잘해요 네 있어요 저 좋아하는 팀 페널바체라고 하고 그 팀 배구 매치? 매치 많이 봤어요 재미있어요 보통 보는 사람들은 여자니까 여자 여자에게 도움이 많이 있어요 김용경 선수 아세요? 네 알아요 김용경은 제가 좋아하는 팀 페널바체에서 한 선수였어요 그 터키에 있을 때도 진 잘 못해도 김용경 항상 잘하고 있었어요 터키에서 그 터키 사람들 벌써 한국 사람들 좋아하니까 터키에 있을 때도 진영춤 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터키 사람들 다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른 사람들까지 더 알고 있었어요 너무 귀여워서 귀엽고 잘하고 있으니까 다 좋아하고 있었어요 인사하는 게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언어? 유행어 같은 거다 아니까 항상 딱 맞는 시간에 사용하니까 아주 재미있었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귀여워요? 네 그거는 그랬나면 한국어 못하는 외국인들 갑자기 한국의 유행어 사용할 때 아주 귀여워져요 그런 거 비슷한 뜻이 있어요 혜진 씨도 귀여운 말에 남았어요? 네 조금 배웠어요 친구들 알려줬어요 그 사람은 아마 한국 사람들 모르고 터키에서 진짜 유명해요 그 프로그램 한국에 나오는 후에 먼저 중국 그 다음에 터키에도 나왔어요 같은 거 자비한 먼저 그 TV 프로그램을 업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영상 찍고 나도 가고 싶어 나도 이 프로그램에 있고 싶어 라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초대받았어요 그때부터 아주 유명해요 왜냐면 터키도 잘하고 이제 문화도 잘 알게 되고 터키 사람처럼 근데 외국인이어서 그래서 말을 더 잘하고 재미있으니까 사람도 진짜 좋아하고 더 많이 봤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터키에 대한 이야기하고 터키와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랑 같이 터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결과 같은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터키에서 이 사람의 인기는 어느정도 있어요? 터키에서 이 사람 이름이 잘 모르지만 항상 사람들 길에서 볼 때 사람들 이제 모두 알아요 그래서 길을 볼 때 어! 안녕! 한국인 안녕! 이런 거 말해요 이름만 아니고 이렇게 풀어요 가끔씩 유튜브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터키에 있는 곳이랑 한국에 있는 곳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비슷한지 그런 곳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터키에서 기아도 있고 그리고 현대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터키 사람들 터키에서 만드는 자동차 없으니까 보통 독일 차랑 한국 차 있어요 일본 가끔씩만 많이 있어요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기아도 현대도 많이 있어요 가격도 적고 사용하는 게 쉽고 아... 약간 컴포티브 느낌 있으니까 사람들 좋아해요 사용하는 게 쉬워요? 라면에 끼가 진짜 많다는데 다른 나라 라면들보다 한국 라면 맛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타물에 있는 한 가게 같은 거 마트 있는데 그냥 한국 음식 잘 줄 수 있는 거 거기에서 라면은 엄청 빨리 팔아요 제 친구들도 여기 가서 그냥 이만큼 사고 다시 집에 가요 저도 터키에 갈 때 동생에게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라면 샀어요 맵진 않아요? 터키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매운 거 먹을 수 있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특히 동생은 불닭볶음면 좋아해요 근데 진짜 동생보다 나는 더 잘 못 먹어요 근데 좋아해요 제일 인기 많은 라면은 어때요? 진 라면 그리고 가끔씩 그냥 다른 라면들 사고 한국 라면처럼 만들어요 사람들이 치즈랑 계란 좋아해요 터키에서 그냥 한국 라면 사면 가끔씩 아마 계란? 근데 다른 나라 라면이랑 한국 라면처럼 굽고 싶으면 그때 버섯이랑 파? 양파?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혜연씨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저 지금 라면 좋아해요 매운맛 아... 진짜 행복해졌어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터키에 갈 수 없으니까 약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근데 다시 아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아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거 생각에 다시 나오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터키 가고 싶은데요? 어... 살기는 말고 여기 저 여기 살고 싶은데 터키에서 다 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전... 여행으로 가고 싶어요 가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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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면 보고 싶어요 네 오늘은 터키에서 유명한 한국의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좀 더 말 너무 어려워요 아...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어땠어요? 아 네... 어땠어요? 재밌으면 좋아요! 구독하세요! 재미없으면 그래도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dari eni favour 비또 셋 넷 셋 넷 넷 넷 넷 넷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